어? 맞네. 잘생겼다. 딱 잘생겼어. 진짜 지쳤어. 내가 샅샅하니 넌 딱 넘어와. 1, 2, 3! 오, 진짠가? 우와! 큰 나름 내 그림이야! 그림이야, 밝았어! 우와! 여기가 완전 똑같아. 콧대랑 눈이 완전 똑같아. 너무 잘생겼는데요? 형님,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나보다는 잘생겼네. 당연한 건가요? 우주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? 글쎄 우주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아닌 것 같은데. 우주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아니요, 그림이랑 똑같은데요. 그냥 내 얼굴에 살 빠지는 지 아빠 얼굴. 아이, 끝까지 자기. 아빠들의 착각이 이거야. 자기 딸의 이상형은 늘 아빠일 것이다. 지난 시즌까지 형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. 아냐, 아냐. 아빠랑 가장 다른 사람이에요. 그림만 봐도 아니잖아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뵙게 된 엄두윤이라고 합니다. 이름도 멋있어, 엄두윤. 엄두윤. 특이해, 특이해. 아, 깜짝 놀랐는데. 아, 저는 송우주라고 해요. 송우주요. 송우주님? 아, 네.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엄두윤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엄두윤, 송우주 이름 너무 잘 어울린다. 진짜 재미있는. 아, 진짜요? 아쉽네요. 아, 진짜. 저는 남산이 거의 살면서 두 번 21살. 아아아아악! 아아아악! 아아아악! 괜찮으세요? 죄송해요, 제가 더 놀란 것 같은데. 성격, 좀. 남산이 너무 많이 놀란 마이너스에요? 아니죠, 적당히 놀라져도. 네, 깜놀. 아, 깜놀. 아, 성격도 좋네, 아주. 아, 깜놀. 아, 하지 마세요, 진짜. 겁 없는데? 무섭네요, 생각보다.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해요. 봉희대학교에서 일본어 전공하고 있어요. 저는 이전에는 직장을 다니다가요? 지금은 IT 회사 하나. IT 회사 이사라고요. 그다음에 하나는 또 대학생, 취준생들. 면접 컨설팅하고 운영해요. 30살인데 있어요? 난 뭐하고 살았냐. 근데 오늘 제가 소개팅 경험이 없어요. 소개팅 경험이 없어서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소개팅이라서 양식으로. 아, 저 되게 좋아해요. 소개팅은 둘 다 처음이래요. 저 몇 살인지 아는데요? 모릅니다. 저는 26살. 26살이요? 네. 진짜 동안입니다. 아, 진짜.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29살. 29살? 올해 30살 됐어요. 아, 제가 맞췄네요. 네. 네 살 차이 어떠세요? 나이는 나쁘지 않죠. 네 살 차이 졌죠. 아, 뭐야. 안녕하세요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머, 귀신 퇴근이야? 저러고 다른 버스 어떻게 타. 이 순간 싸기야 이 채널.